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파나티컬의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 드리프트 랜드 더 매직 리바이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드리프트 랜드 더 매직 리바이벌은 2월 20일 오후 4시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단계 알아보겠습니다 드리프트 랜드 더 매직 리바이벌의 스팀 게임키 받겠습니다 파나티컬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파나티컬 계정이 없다면 이전 영상 참고해서 회원 가입 후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드리프트 랜드 더 매직 리바이벌 게임 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 게임 페이지 URL은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게임 페이지에서 장바구니에 담기 클릭합니다 팝업창이 뜨면서 결제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역 락이 걸려있어서 한국 지역에서 게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게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웹 페이지로 접속할 때 VPN 프로그램이나 VPN 기능이 포함된 브라우저에서 게임 페이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장바구니에 담기 버튼 클릭합니다 결제 페이지가 모두 오픈이 되면 결제 진행 버튼 클릭합니다 스팀 계정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주문하기 후 스팀 계정을 연결하세요라는 팝업창이 오픈하게 됩니다 파나티컬 계정에 스팀 계정을 연결하는 자세한 방법은 이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 지난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팀의 제한된 사용자 계정을 해제하는 방법도 있으니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구매 완료되었습니다 게임 키를 확인하기 위해 주문 및 키보기 버튼 클릭합니다 방금 받은 구매 항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은 스팀 키는 2월 28일 오전 6시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키 표시 클릭하겠습니다 스팀의 게임 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팀에서 사용 버튼 클릭해서 스팀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스팀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로그인합니다 스팀 계정에 로그인되면 게임 키가 입력된 상태로 스팀의 제품 등록하기 페이지가 열립니다 게임 키 밑에 있는 스팀 이용 약관에 동의합니다 체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계속 클릭합니다 스팀 키 활성화 완료되었습니다 스팀 클라이언트 실행해서 게임 라이브러리 확인하겠습니다 스팀 클라이언트 실행되면 상단 라이브러리 메뉴에서 드리프트 랜드로 게임을 검색하면 방금 받은 게임 항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팀이 보이는 trata 스팀이랑 제시판 공음의ái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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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